이준석이 대표를 먹고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판에 우리 주권자 국민이 국힘 점령하지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거기다 이번 경선 과정 이 무렵을 통해서 이제 김무성 완전히 갔거든요 요승민도 사실 갔어요 안철수도 갔죠 밖에 있지만 홍진표 반쯤 갔죠 이준석 이번에 나르샤 하면서 거의 4분의 3쯤 갔어요 진짜 무지공산이에요 윤석열이 승리하는 경우에 대통령은 당에 손 못 씁니다 무지공산 증상 더 심해져요 무지공산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그런데다가 바깥에서의 도전은 어마무시해져요 챌린지는 당일 리더십은 더 공백으로 가고 있고 미국을 보자고요 미국 국내 정치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정치만 급변하나요 미국 담론이 급변하고 있다고요 미국 담론이 지금까지 한 지난 30년간 깨자점 좌파 담론이 우세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민간 차원에서 우세했었다고 문제는 뭐냐 바이든이 되면서 트럼프 잡겠다고 트럼프 공격하면서 이 흉악한 민간 차원의 좌파 담론을 메인스트림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나 이런 데가 BLM을 띄워주겠다고 바이든 정부가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영사관 대사관에 검은 깃발 BLM 깃발을 띄웠잖아요 BLM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친일파가 100년 동안 휘둘러온 나라다 이거랑 똑같은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비판적 인종이론 그걸 다 정부가 나서서 띄운 거란 말이에요 CRT를 엔젠더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나서서 띄웠죠 바이든 행정명령 1호가 첫 서명한 게 남성인데 여자로 젠더를 바꾼 사람이 여성 스포츠에 출천할 수 있게 해라 라는 그거 행정명령 1호가 취임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정부가 나서서 엔젠더 음모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엔젠더를 CO2도 마찬가지죠 CO2 종말론 기후변화라고 불리는 거 저건 21세기 사이비 종말론이거든요 탄소가 인류를 멸망시킨다잖아요 21세기 사이비 종말론이거든요 그걸 정부가 나서서 하죠 그래서 지금 저쪽 진영에 굉장히 큰 실세 텔링가가 CO2 기후변화에 관한 특보죠 그래서 이런 악마 내러티브를 말하자면 빅미디어가 떠들고 정부가 떠들고 월스트리트가 ESG라는 그러니까 E는 환경 S는 사회적 책임인데 이 사회적 책임이 DEI, Diversity, 다양성, E, 평등, I, Inclusion, 포용성 이게 다 뭐냐면 젠더라든지 동성애다 껴안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DEI 띄우고 그게 ESG의 그거예요 G는 뭐냐면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이 다 거버넌스 기업 이사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월스트리트에서 떠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본따가지고 못된 거 빨리 배워갖고 최태원에 떠들고 있고 대한민국 아마 기업가 중엔 최태원 혼자일 거예요 ESG를 내놓고 저렇게 막 떠드는 건 대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의 금 숟가락들 사회의 직권 정당 빅미디어, 빅텍, 빅머니가 악마 내러티브의 최전방 전도사가 된 거예요 최전방 스피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을 것 같죠 이렇게 떠들어갖고 사회를 심리적으로 제압하겠다 사람들을 그렇게 제압해놓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해놓고 완전히 제압을 해놓고 심리적으로 딱 냉동상태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에서 공화당으로 가는 돈줄 끊고 실제로 끊겼죠 모여가지고 돈 보내는 방식, 팩은 안 하겠다 월스트리트가 그게 올해 1월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의 옛날에 그전에는 공화당의 재원의 대부분이 큰 덩치가 개인, 십시일반이 아니고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모여서 보내주는 팩이었다고요 공화당 돈줄 끊고 그럼 공화당 내부가 분열되겠죠 트럼프 따라서 가야 된다는 쪽 나오고 트럼프랑 연 끊어야 된다는 쪽 나오고 그래서 공화당 갈갈이 찢어놓고 그리고 바이든, 카말라는 단임으로 끝내고 다음번 2024년 선거에는 짜잔! 하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셜 오바마가 등장하고 이런 그림이었다 이런 게 세계 최초로 백모가 해서라는 거죠 그게 다 망가진 거예요 첫 번째 게 망가졌으니까 저 악마 내러티브로 정부와 민주당과 빅미디어와 빅텍과 빅머니가 악마 내러티브의 최전방 스피커를 틀어가지고 국민의 의식을 냉동시켜버리겠다 동결시키겠다라는 그 전략이 빠개져버린 거예요 그게 버지니아 선거에서 야 애들한테 왜 CRT 가르쳐? 비판적 인종이론 가르쳐?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바이든 찍었던 사람들이 루돈 카운티 같은데 그래 영킨을 당선시켜버렸잖아요 그 민주당 텃밭에서 뉴저지 같은 데서 250달러 쓴 트럭 기사가 주 상원의장이고 뉴저지 주의 가장 파워풀한 사람 중에 하나를 거꾸로 뚫었죠 그 다음에 위스콘신 커노시아 재판장에서는 리튼하우스 17살 지금 18살 됐죠 그 소년 두 명 사살하고 한 명한테 중상을 입힌 그 소년에 대해서 다섯 개 기소 항목에 대해서 전부 무죄 때려버렸죠 그래 니들은 뭐라고 밖에서 떠들고 만든 거 우리는 냉정하게 배신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얘 이거 정당망이 맞아 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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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어버렸어요 거기다 며칠 전엔 대법원에서 미국은 낙태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우리보다 거기가 이제 종교적인 뿌리가 깊은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기독교 뿌리가 따라서 낙태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보다 그런데 대법원에 지금 10몇 년째 걸려있는 게 그거죠 한 20년째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 송사가 이게 뭐냐면 미시시피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미시시피 주법이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위헌적 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기 깨자점들이 이제 그 연방대법원에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제 내년 초에는 그거 결론 내겠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때까지 10몇 년인가 20몇 년 묵혀왔던 걸 그런데 결론 내는 방향이 이미 나와요 얘기가 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헌법에는 낙태해라 낙태 자유 줘라 낙태 자유 제한해라라는 얘기 없어 헌법에 없는데 대법원이 그걸 어떻게 위험 판정을 하냐 그건 각 주별로 알아서 해 그게 뭐냐 각 주별로 낙태 제한법 자유롭게 통과시키세요 라고 판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저건 뭐랑 엔젠더 음모를 정면으로 까부수는 거거든요 저런 네 가지 너덕 가지 사안 대표적인 사안만 들은 거예요 저게 뭘 뜻하냐 아까 민주당 쪽에 흑막 세력이 가졌던 음모 첫 단계가 뭐냐면 악마 내러티브로 악마 내러티브라는 건 CO2 종말론 기후변화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주의가 미국 사회를 지배해왔다라는 비판적 인정이론 그다음에 엔젠더 이데올로기 젠더는 여러 개고 태어날 때 남녀급은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건 부속품 갈아 끼우듯이 성기 바꾸고 호르몬 바꾸면 여자 되는 거다 남자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엔젠더라고 낙태가 엔젠더라는 관계가 있어요 자기 성별을 태어날 때와 달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꾼다라는 생각이니까 당연히 여성의 뱃속에 드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라 여자의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직전까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낙태해라 이게 쟤들 주장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엔젠더 음모하고 낙태가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그게 다 빠개진 거죠 그러니까 악마 내러티브로 국민의 심리를 냉동시키겠다 동결시키겠다라는 그 심리적 테러 바이든과 민주당이 주도한 심리적 테러가 미국 대사관 영사관의 정부 BLN 깃발 거는 게 얼마나 테러입니까 야 세상 바뀌었어 알아서 켜 안 그러면 잘리는 거야 이거죠 심리적 테러입니다 저건 그 심리적 테러가 오히려 반발을 사가지고 거꾸로 폭망해버린 거예요 지지율 폭망하고 선거마다 다 깨지고 거기서 대패를 한 거라고요 심지어 테러를 가하려고 그러다가 대패를 한 거예요 바이든 민주당 글로발리스트들이 그게 처장부터 대패되고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대패가 뭐였냐 월스트리트가 PEC Political Action Committee 기업들 모여가지고 돈 거둬가지고 정당에 기부하는 거 그거 안 하겠다 올해 1월인가부터 안 했어요 그러면 공화당이 빠개질 줄 알았어 돈이 말라서 아니 빠개지기는 커녕 십시일반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화당에 들어오는 돈만큼 저기 그 저쪽 트럼프의 그 저기 세이브 아메리카 미국을 구합시다 그 재단으로 그만큼 또 또 들어가 그러니까 공화당을 목 졸라 죽이는 것도 실패하고 공화당은 전부 공화신주류 트럼피즘으로 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패한 거예요 대패 거기다가 바이든 지지율 꼬라박혔고 그러니 뭐 미셜 오바마건 힐러리 클린턴이건 지금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래서 저 구도가 다 깨진 거예요 중국은 자멸 행보죠 원래 글로발리스트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좀 샹하이파 잘 껴안으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던 해 혹은 전두환 대통령이었던 그런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개혁을 조금이라도 좀 하면 어화둥둥 내 새끼 어화둥둥 내 새끼하고 데려가려고 그랬지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거의 안정도 없어 경제가 깔아앉더라도 전력방 통신방 전력통신석유방 그다음에 저 나스닥이나 미국 상장되어 있는 첨단회사 이거 다 배경 보니까 저기 저거야 저기 뭐죠 샹하이방인 거예요 경제가 타격받더라도 이거 손봐서 저 집단의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저 정적의 물리적 기반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진핑이 황제되는 거에 초점이 다 맞춰있는 거예요 황제 폐하께서 공산당을 지배하시고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가 인민을 1984 동물농장식 서베일런스 감시체제 아래서 100% 지배하는 그 시스템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세뇌를 해야 되니까 대외적인 긴장을 일으키고 타이완은 우리 거 건너가서 점령할 수 있어 비행기 뜯다 이런 거죠 남진아야 우리 거 우리한테 신고 안 하면 배 못 다녀 해군 배 끌고 나가서 200척 일렬로 세워갖고 한 바퀴 돌고 와 동네 한 바퀴 이런 거죠 외부에 도발하는 거예요 내부는 침체 억압하는 거고 경기 침체에 정치적 억압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야 저기에다가 돈 더 못 빌려줄 것 같아 트럼프 때부터 우리가 몸 대심하면서 살살 장사판 거들 준비해왔는데 더 방법이 없네 야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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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월스트리트가 중국과 이혼을 지금 들어갔잖아요 제가 지금 며칠째 그 얘기하는데 중국에 자멸 행보가 있다고요 내년에 중간선거 이후에 미중전쟁 살벌해집니다 의회가 법 통과시킬 테니까 북한은 김일성 영생경 끝났고 지금 김일성 북한 지배집단은 이미 김정은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얘들 관점에서 이런 거죠 종전선언 평화협정 해가지고 그건 뜻이 뭐냐면 북한 지역을 중국의 여행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럼 영생경은 없어졌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범털들이 앉아가지고 야 요새 그 북한 애들 말이야 좀 이상해졌어 그래 좀 바꿔봐 바꿔봐 하고 결정되면 한 500명 잡아 죽이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파리 목숨이야 북한 현지 체제가 그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우리 관심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뭐 나왔어요 종전선언 하려면 먼저 유엔사가 해체되고 평화협정이 되면서 해야지 종전선언만 해서 뭐하냐 해이나 하면서 반발했죠 원래는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종전선언을 정치적으로 이끌어내고 야 전쟁이 끝났는데 평화협정 해야지 하고 또 이끌어내고 평화협정 됐으니까 유엔사는 없어져야지 이끌어내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제대로 원래 시나리오인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북한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의 직영식민지가 되는 것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에 의해서 중국의 간접적인 영향권으로 남아있어야 자기들이 숨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 지배계급이 그걸 정확하게 지금 발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중국 너무 컴컴해 고종도 나라를 팔았잖아 우리도 고종으로부터 좀 배울게 우린 이완용도 우리 내부에서 역할 분담하면 돼 미국의 나라 팔을게 우리 저기 뭐야 뉴욕에 부동산 좀 줘 한 50억 달러 빼주면 우리 여기 상류층들 천만 달러씩 나눠가줘서 한 500가구 밖으로 나갈게 우리가 신분 세탁하고 우리 편하게 인생 살겠어 이런 식의 게임이 가능해져요 별일이 다 벌어질 수 있어요 저런 식의 밖으로부터 어마무시한 챌린지가 닥치고 있는데 지금 국힘 꼼짝도 못하고 머리도 안 돌고 저걸 치고 나갈 생각도 없다고요 무주공산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해버려야 돼요 생각 있는 자유공화 민초들이 여기서 이제 국힘 평당원 운동은 윤석열 주석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윤사모가 아니라 국사모예요 말하자면 나라 사랑하는 모임 대한민국 사랑하는 모임 혹은 국힘 사랑하는 모임 이거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출세 안 합니다 오히려 그냥 사방에서 경계받을 수 있어요 출세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자유공화 민초조직 만들자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정당당이라는 단체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단체 하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지역 민초조직으로 딱 가면 자기가 소속단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잘 어울려요 그냥 동네 사람으로 형님 아오 하면서 왜냐면 지역에서 뻔하잖아 서로 소속단체가 다르다는 점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정정당당으로 다 모이세요 국힘을 점령합시다 아닙니다 정정당당 1, 정정당당 2, 정정당당 3, 자유와 공화혁명 4 N개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만 지키면 돼 각 단체가 국힘 평당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사실상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고등학교 애국 동지회 그건 아니죠 거기는 그런 단체들에 참여해야지 여러 단체가 하지만 각 단체가 하나하나가 국힘 평당원 네트워크 만들겠다는 단체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떠냐 이거예요 로컬로 가면 다 만나는데 그리고 이 단체는 의외로 시민운동과 굉장히 이런 단체들은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선거 참관 감시운동 저걸 로컬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교육감 후보 단일화 및 지지 조직 형성 운동 저 광역 빅 로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단체가 이제 서울에 세 개가 있어요 수도권에 하나가 저희가 하는 한국 교육 포럼 그 다음에 희망교육 국민연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올바른 공교육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 이 셋이 엊그저께 만났어요 셋이 전직 교과부 장관님들이 좀 나서가지고 교육부 장관님들이 그래서 전직 장관님들하고 이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셋이 같이 가자 라고 퉁이 쳐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이제 각 단체 대표들이 혹은 각 단체의 대표급들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 만남이 뭐냐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연합이에요 교추연 그래서 지방에 가면 조금 사정이 다르니까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단일화할게 이 얘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지방마다 조금씩 칼라가 다르고 사정이 다르거든요 특색이 수도권은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일단 수도권 단일화에는 셋이 같이 한다 라고 협의가 됐어요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혹은 건강가족기본법 변경 등 엔젠더 음모를 깨부수는 운동 금태섭씨 당신 차별금지법도 떠들어봐 그리고 출마해봐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당신은 국회의원 바치 포기해 지금 당신 그 발언 취소하고 꿇어 엎드려서 국민 앞에서 매일 3시간씩 100일 동안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 국회의원 바치 못 따라 그 다음에 각종 악법 저지 철폐운동 기타 이슈 이걸 다 평당원 네트워크가 지역에서 전국에서 광역에서 기초해서 이거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이랑 엮여갖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윤석열 줄순단체야 며칠 전에 저한테 백몬은 윤석열의 일찌감치 줄 서고 제가 줄 못쓰거든요 성격상 걱정 마시고요 누가 댓글에서 그러던데 그 다음에 또 댓글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밝힐 때가 된 거예요 김건희를 유경수 여사에 빗대는 걸 보고 구역질을 느꼈다라는 댓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이거예요 김건희 천성대로 살아라 라는 유튜브였습니다 이게 김건희 띄우기인가 그게 뭐냐면 김건희씨는 정치에 끼어들지 마라 근데 김건희씨는 성격이 활달하고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니까 5년 동안 청와대라 불리는 감옥에서 혼자서 정치에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그냥 진열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활 살리는 거 좀 해달라 활 살리는 거 활이 청와대 스포츠였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청와대 스포츠입니다 운하미 승만부터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절반쯤 청와대 스포츠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활을 싫어했어요 활 현 놓다가 여기까지 당겨서 놓다가 뺨을 막고 또 이거 하다가 이거 잘못 벗겨져서 이게 장갑이 아프거든요 여기 잘못 다루면 이 깍지라 그래서 현을 엄지손가락으로 잡아당겨요 골무를 끼고 그 골무 이름이 깍지입니다 이거 하다가 이게 아프니까 여기 장갑 끼고 잡아당기고 좀 엉터리에요 많이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포기하기 시작을 해서 김영삼 안 했고 김대중 안 했고 노무현 안 했고 이명박 안 했고 박 대통령 안 했고 그거 화를 좀 살려봐라 당신이 그거 굉장히 격조 있는 운동이다 청와대 스포츠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전에 유경수 여사가 활낸 사진을 제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고 김건희 씨를 유경수에 비교했다 유경수에 빗대서 뛰었다 참 귀가 어떻게 뚫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국힘 평당원 운동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냐 태극기 중에는요 세상이나 외부를 배척하고 우리 순열 태극기끼리 잘 똘똘 뭉쳐서 세상에 대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뭐 이런 흐름이 좀 있어요 또 그런 흐름에 찬성은 안 하더라도 내심으로는 저 꼴 보기 싫은 국힘이랑 내가 거기 들어가서 또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열주의적인 근데 이게 이제 외부 배척까지 가면 외부 배척 순열주의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보면 야 국힘 들어가서 운동하자 그래 저 미친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밉살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저희 같은 존재는 그 다음에 국힘 안에서 기득권 집착그룹이 있다고 야 우리가 우리 아는 게임의 방식으로 나눠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니들이 여기 점령한다고 들어와 이게 나쁜 놈들일세 굉장히 우리를 무서워해요 여기서 참고로 이 평당원운동의 핵심 기초는 사상 관점 세계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공화국의 기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이 개인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공화혁명은 전세계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미국 정치가 지금 뭐가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거든 중국 시진핑 황제체제가 지금 자멸자충코스로 들어섰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미중전쟁이 앞으로 아마 어마무시하게 격화될 거다 중국 디카플링이 엄청 진행할 거다 참고로 디카플링 중국 차이나 디카플링이라는 단어는 전세계에서 백모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처음엔 디스인게이지먼트 제가 세뇌 탈출 찾아보면 2018년일 거예요 디스인게이지먼트를 쓸까 디카플링을 쓸까 고민을 했는데 이때는 디카플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설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때 보니까 미국 신문에서 디카플링 디카플링 나오더라고요 미중전쟁 차이나 디카플링 중국 디카플링이 어마무시하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문명과 세계가 아마 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그런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을 가지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평당원 운동이 유의미해져요 수준이 높은 운동이에요 자유공화국의 핵심 기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인데 이게 왜 지금 다시 이렇게 힘을 받고 올라오냐 미디어 파워 때문에 그래요 개인은 지난 100여 년 동안 100여 년 전에 라디오, 테레비, VHS 뭐 이런 거, 영화 100여 년 동안 미디어 파워를 독점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자유롭고 독립적 지위는 계속 약화됐다고요 그러나 2010년 스마트폰 일반화가 시작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한 거예요 개인의 미디어 파워가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 파워는 18세기, 19세기의 영미에 좀 배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 파워보다 강합니다 18세기, 19세기의 영미에 좀 배운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프랑스어 할 줄 알고요 그리스나 라틴언을 좀 읽을 줄 알고 그래요 시골 목사님들이 다 그리스어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국힘평당원운동이 굉장히 사상적 그다음에 관점에 있어서 또 세계관에 있어서 깊은 뿌리를 가져야 된다 저래야 각 지역이 자생성과 자발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서로 공조될 수 있다 또 지역 안에서도 저래야 조직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결선거 네트워크로 모여서 선거 참관 감시운동 또 마이처이스로 모여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구성운동 그래서 3, 3, 5 모이면서 평당원 네트워크 국힘에 가입하면서 당원 가입하면서 평당원 네트워크 짜서 국힘을 밑에서부터 바꿔나가고 강화하는 운동 그래서 정권교체 정치혁신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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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th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